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스타벅스에 특별한 이벤트가 예고되어 있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스타벅스는 최근 리워드 회원 천만 명을 돌파한 기념으로 1999년 가격으로 아메리카노를 판매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만 해당 이벤트가 진행되며 아메리카노 톨 사이즈를 2,500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기간 중 특정 매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에서 직접 주문할 시에만 적용되며 사이렌 오더, 드라이브 스루 존, 딜리버스 주문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스타벅스의 파격적인 이벤트에 대한 소식 전달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